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기본작업 문제입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문제에 주어진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인데요. A3부터 시작해서 F10 영역의 범위를 지정하시고 데이터를 문제에 참조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A1부터 I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지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맞춤에 옵션을 클릭하셔서 셀 서식 대화 상자 맞춤 탭에 가로에 가셔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선택하시고요. 글꼴에 가셔서 HI 헤드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록에서 아래 목록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또는 입력을 통해서 글꼴을 찾으셔도 됩니다. 글꼴 크기가 17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A3부터 A4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4, C3부터 C4, D3부터 D4, E3부터 I3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A3부터 I4를 다시 한번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셀 스타일에 가셔서 출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G14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을 클릭하시고요.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신 다음 문제에 최고 고객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고객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메모를 항상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G14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화면이 안 보일 것 같아서 G14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고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을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메뉴를 클릭하시고 맞춤 탭에 가셔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5부터 I1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I5부터 I14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다가 예정을 붙여서 표시할 겁니다.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텍스트를 문자를 골뱅이를 이용하셔서 표시하시고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신 다음 문자 예정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문자는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열 너비 살짝 조절이 필요할 것 같죠. 다음은 A3부터 I14 영역을 선택하시고 모든 테두리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A3부터 I14 영역은 이중 실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에 가셔서 아래쪽을 이중 테두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신입사원 채용 발표표에서 면접 점수가 시험 점수보다 높은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은 A18세부터 A19셀인데요. 두 개의 필드를 기준으로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할 거라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요. 면접 점수가 C4의 데이터가 높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점수보다 라고 B4를 클릭하고 엔터.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특정 필드는 아니고요. 모든 데이터 가져오시면 되니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 그 다음 목록 범위는 A3부터 A1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A18세부터 A19세를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의 A22세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별도의 위치에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총 5건의 데이터가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3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서는 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F3부터 F11 영역에 표시할 건데요. 점수를 가지고요. 순위를 구하고요. 순위에 따라서 평가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점수가 높은 데이터에 1등으로 순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F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랭크.eq를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 안쪽에 함수 인수가 3개가 필요한데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넘버, 숫자는 점수를 가지고 리퍼런스, 비교할 대상은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 전체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데이터가 1등이니까요. 0이나 생략하시면 내림차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을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등부터 9등까지 순위가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순위의 값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 조금 전에 구하셨던 데이터가 순위가 1등입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A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심표 다시 한번 순위를 구해서 2등부터 3등까지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등호를 뺀 IF부터 심표까지 범위 정하시고 CTRL-C 심표 뒤에 오셔서 CTRL-V 하시고요. 조금 전에 1등에 대한 데이터는 처리했어요. 그럼 남아있다면 2등, 3등, 4등, 5등에서 9등까지 남아있잖아요. 그 데이터들 중에서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1등은 끝났으니까 2등과 3등만 해당이 되겠죠. 저희는 B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CTRL-V 하셔서 4등부터 7등까지입니다. 3등까지는 처리가 끝났으니까 7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C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텍스트로 재시험 입력하시고 IF가 처음에 1등을 비교하셨던 IF 하나가 있고요. 3등을 비교하셨던 IF, 그 다음에 7등을 비교하셨던 IF 3개의 IF를 사용하셨습니다. 가루를 한번, 두번, 세번 닫으셔야 IF 가루 여셨던 거에 대한 처리가 되시고요.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시험 성적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계산하는 내용인데요. 주민등록번호에 B3부터 B11에 첫번째와 두번째 문자와 그 다음 현재 연도를 이용해서 나이를 계산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G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오늘 날짜에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연도를 추출한 함수가 이열 함수입니다. 안쪽에 날짜가 필요한데요. 오늘 날짜는 Today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Today 안에는 특별한 인수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Today 가루 닫고요. 이열에 대한 가루를 닫으시면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가 구해지고요. 마이너스 출생 연도를 뺄 건데요. Left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Left 함수에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심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 1900을 빼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계산작업 문제 살펴보셨고 세번째 문제입니다. 출석과 면접을 이용해서요. 등급을 표시하는데요. 출석과 면접이 모두 A면 최우수 그 다음 출석 또는 면접이 하나가 A면 우수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할 겁니다. 주어진 함수는 if와 and와 or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 and 함수부터 사용해 볼까요? and라는 함수입니다. 여러 개의 조건을 주실 수 있는데 그 조건에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true 를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출석 점수가 A하고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면접점수가 A와 같습니까? 두 개 둘 다 A라면 true 가 표시가 될 거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B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A가 아니라면 false 라는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true 를 따라가 보시면 출석과 면접이 둘 다 A에 해당한 데이터만 true 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에 true에 해당한 데이터는 저희는 최우수라고 할 겁니다. 그럼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결과에 true 가 표시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최우수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신표 if부터 신표까지 ctrl c ctrl v and 대신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or 함수를 사용하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체자를 지어서 우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는데 if를 처음에 and 함수와 같이 썼던 if 두 번째 or 함수와 같이 썼던 if 두 개가 있습니다. if 가로를 한 번 두 번 닫아주시고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조건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점수를 가지고요. 점수를 이용해서 비고를 표시하는데 점수가 상위 두 명까지는 검정색 별표 하위 두 명까지는 하얀색 별표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합니다. 라지와 스몰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if를 계속 중첩해서 쓰지 않고요. ifs를 통해서 소식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요. 라지란 함수 먼저 볼까요. 몇 번째 큰 값을 구합니다. 저희는 점수가 상위 두 번째까지만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요. 우선은 점수에 가서요. 점수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F4 눌러서 심표 두 번째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값은 95점이라고 구해지고요. 모든 데이터의 95점을 기준으로 비교할 겁니다. 내 점수가 95점보다 크거나 큽니까? 라고 비교 크거나 같다 라고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두 번째 점수까지 해당이 되니까 내 점수가 조금 전에 라지암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검정색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등호 다음에 거설을 갖다 놓고요.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하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첫 번째 추류에 해당한 값을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이 나오고요. 나의 출석점수가 있는 같은 행의 c3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조금 전에 구하셨던 라지암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끝에 가서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한글 차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입력합니다. 심표 다시 한번 내 점수가 두 번째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비교할 건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if 함수를 쓰신다면 if 그 다음에 복사해서 쓰셔야 돼요. if를 한번 더 쓰셔야 되는데 if s는 앞에서 한번 여러 개 조건을 쓸 수 있게끔 써놨기 때문에 if 함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if는 한 번만 쓰시면 되고요. 내 점수가 작거나 같습니까? 누구보다 small함수를 통해서 두 번째 작은 값을 구한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small함수 입력하시고 점수 영역은 동일하게 모든 데이터에 동일한 두 번째 작은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 두 번째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심표 그렇다면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7번에 하얀색 별을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검정색 별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하얀색 별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에 대해서 나머지라면 추루라면 추루라면 나머지 데이터가 추루라면 우리는 음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큰 따옴표를 열고 닫고 처리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에 대해서는 추루라고 입력해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도 만족하지 않은 나머지는 추루라고 입력하시고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ifs라는 함수 한 번만 여셨기 때문에 가로 한 번만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첫 번째 두 번째 큰 값은 검정색 첫 번째 두 번째 작은 값은 하얀색 별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진료 과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덱스와 매치와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 코드에 가서요. 두 글자가 CH입니까? D입니까? EN입니까? 라고 찾을 겁니다. 그럼 한자 코드에 왼쪽에 두 글자부터 추출하겠습니다.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한자 코드에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일단 두 글자가 추출이 되었고요. 이 두 글자가 진료 카드표에 P24부터 D24 영역에 몇 번째 위치하는지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할 건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매치라고 입력하고요. 조금 전에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요. 맨 끝에 가서 심표 아래쪽 진료 감옥표에 가서 감옥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모든 데이터에 동일하게 비교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매치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한 CH DE 정확하게 일치한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잡고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CH는 첫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 DE는 두 번째 있습니다. EN은 세 번째 있습니다. 숫자가 구해집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요. 우리는 인덱스 함수에 가서 진료 감옥의 데이터를 범위 정한 다음 첫 번째 있는 데이터 소아 총소년가를 진료 감옥에 표시할 거고요. 세 번째 있는 이비인후가를 찾아서 이비인후가라고 표시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등호 다음에 커서 갖다 놓고요.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 어레이 진료 감옥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행의 위치는 하나예요. 지금 범위 정한 데이터는 행의 하나니까 1이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열의 위치는 조금 전에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해놓으셨고요. 맨 끝에 가셔서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당한 진료 감옥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부터 작성하기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씩 끊어서 쉬운 함수부터 찾아가서 함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 첫 번째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먼저 체크하셔야 될 거는요. 이름 정의입니다. I4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이름 상자에 가셔서 순이익률 이라고 입력합니다. 한글로 순이익률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두 번째 G24를 선택하시고요. G24는 순이익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엔터 네. 그 다음 실제 값에 변화가 있는 데이터는 I4셀입니다. 그래서 I4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이라고 있고요.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돼요. I4셀의 값이 변경될 건데요. 시나리오 이름은 문제의 순이익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이익 증가라고 시나리오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현재 20% 인데요. 이익을 증가해서 25% 라고 입력하시거나 0.25 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 버튼 눌러서요. 설명은 남기셔도 되고 지우셔도 되고요. 시나리오 이름을 순이익 감소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20% 인데 15% 로 15% 라고 입력하시거나 0.15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 요약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G24의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앞에요.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의 첫 번째 시나리오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름 정의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이름을 정의하는데 셀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이름 정의 오타가 있다면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 가셔가지고요. 이름을 정의하셨던 내용을 선택하시고 삭제하신 다음 새롭게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돼요. 시나리오를 잘못 작성했어요. 그렇다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셔서 잘못 작성하셨던 내용을 선택하고 삭제를 하신다던가 또는 편집을 눌러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두 번째 부분함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분함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데이터 정렬입니다. 정렬은 거래 업체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래 업체명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의 필터에 내림차순 정렬을 클릭합니다. 우리 상사부터 미래 상사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셔서 개호의 부분함을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기준인 거래 업체명을 기준으로 거래 금액과 할인액에 대해서 실지급액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합계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아래쪽에 샵샵샵 표시되면 열 너비 조절하시면 돼요. 다시 개요에 부분함 클릭하시고 거래 업체명 별로 실지급액에 거래 금액과 할인액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실지급액을 선택하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합계도 표시하고요. 지금 구하실 평균도 표시할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합계도 표시가 되고 평균도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함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에 기타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첫 번째는 단추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합니다. 위치가 B15부터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실 때는 Alt키를 누르시고요. B15부터 C16 영역에 드래그하신 다음 매크로의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평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지금부터 작업한 내용은 기록이 되는데요.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평균을 구할 거라서 커서를 2, 3에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Average 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7월부터 8월 9월의 데이터를 드래그하신 다음 B4부터 D4까지 드래그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값을 다 구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매크로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아 두번째는 단추가 아니네요. 그럼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의 첫번째가 아닌 두번째 둥근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위치는 D15부터 드래그하실 때는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셀에서 D15부터 E16 영역에 드래그하시고 도형은 드래그하자마자 바로 텍스트 입력하셔도 돼요. 물론 나중에 텍스트 편집하셔도 되고요. 심표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지정 대화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문제에 나와있는 매크로 이름을 심표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범위를 B4부터 E13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 탭에 가시면 표시 형식에 심표 스타일 이라고 있습니다. 심표 스타일을 클릭하셔서 심표 서식을 적용해 주시고 이미 셀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이 되셨고 도형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평균 값을 지워보시고 평균 누르시면 평균 값이 구해지는가 그 다음 스타일을 범위 숫자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일반으로 하신 다음에 심표를 클릭하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두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차트 종류를 3차원 원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원형 차트에 3차원 원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등호 입력하신 다음 A1셀을 클릭하셔서 차트 제목과 연동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다음 데이터 계열인데요.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원형 차트 계열 하나 요소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첫째 조각의 각을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라고 입력하시고 생산부만 따로 분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산부 요소만 다시 한번 클릭하면 전체 중에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 바깥쪽으로 드래그합니다. 다음 3차원 회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요소만 선택한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다른 요소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차트를 다른 곳을 클릭했다가 마우스 오른쪽 3차원 회전이라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3차원 회전에 30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Y축에 회전 30이라고 입력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차트 요소를 선택하신 다음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바깥쪽 끝에 선택하시면 문제와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Y축의 회전이 30도인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실습하신 내용과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됩니다. 1 2 3 4 5 6 6